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굴삭기 기출문제, 복원문제, 의심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문제, 오히려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지금까지 잘 공부하셨던 분들은 금방 찾아내실 것 같구요 자 오히려 압력이 낮아지는 것은 일단은 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일의 양과도 관련이 있다 이 두개 먼저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답 바로 보면은 정답은 1번 오일펌프의 마모, 자 오일펌프의 마모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구요 나머지 오일의 점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오일의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구요 개통내에서 누설, 오일의 양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오일펌프의 마모와 압력과는 큰 관계가 없다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자 2번, 기계식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에서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할 때 발생한 현상 자 이것도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결국 이걸 묻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장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클러치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클러치가 미클러치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자 3번, 건설기계 장비 작업 시 계기판에서 오일 경고등이 점등됐어요 자 우선 조치상으로 적합한 것은 자 작업하고 있어요 일단 오일 경고등이 점등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일단은 떠올려 보시면은 일단 시동을 꺼야 되는게 맞습니다 시동을 그대로 켜놓으면은 오일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동을 끄는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정답은 2번 즉시 시동을 끄고 오일 계통을 점검한다 자 오일 계통을 점검하는건 당연하지만 먼저 시동을 꺼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죠 자 4번 디젤 기간에 노킹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머릿속에 담아두셔야겠죠 정답은 4번 분사량과 관련된거죠 노킹이라는 것은 그래서 연소실의 온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구요 온도가 이제 높다라는게 상관이 없다라는거죠 이제 온도가 낮은 경우 낮은 경우에 이제 노킹 발생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분사노질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노질이나 분사량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분사압력 그리고 분사노질의 분무 상태 연료 분사량이 많다 이런것들이 이제 노킹 발생해 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5번 윤활 및 여가방식에서 비산압송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산압송식 압송식과 비산식 두개가 혼합된 방법인거죠 그러면은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일 것 같구요 2번 오일 디퍼 존재하고 실림도 하나 비슷한 윤활이 가능하다 자 압송식과 비산식의 특징이 둘 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이구요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은 4번입니다 자 오일 펌프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 않죠 압송식과 비산식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일 디퍼도 있고 오일 펌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문제는 지금 3번과 상충되죠 여기서는 3번에서 오일 펌프가 존재한다고 되어있는데 답은 안되어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다 정말 내가 모를 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힌트도 제공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6번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자 4번 교량 위 주행이다 자 교량 위에서 당연히 뭐 서행이나 일시정지 해서는 안되겠죠 교량 위 같은 경우에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7번 굴삭기 작업 시 안정 및 균형을 잡아주는 것 자 요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균형하면 바로 카운터 웨이트 떠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 카운터 웨이트는 지게차에도 있는데 지게차와 동일하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8번 장비 운행 중 변속 레버가 빠질 수 있는 원인은 자 요것도 지게차랑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정답은 1번인데 자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았을 때 굴삭기뿐만 아니라 지게차도 변속 레버가 빠질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구요 자 9번 유압식 조향장치에 핸들의 조작이 무거운 원인 자 핸들의 조작이 무거운 원인을 결국 맞추라는 거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유압이 낮은 경우 핸들이 무거울 수 있겠죠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일이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유압 계통내에 공기가 혼합되었다 자 일단 작동류 유압에 공기가 혼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조작이 무거운 원인도 아 공기가 혼입됐구나라고 알아차려주시면 좋구요 펌프의 회전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굴삭 작업 시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자 하나씩 봐야겠네요 자 트랙슈에 주유가 안됐다 자 그 마찬가지 작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트랙이 잘 돌아가지 않을 거구요 자 릴리프 벨브 조정 불량 자 요거죠 자 우리 작업 능력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자 우리 굴삭하고 이제 덤프 싣는 것까지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트랙슈에 주유가 안됐어 그러면 우리 잘 안 움직이잖아 제가 방금 그렇게도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작업 능력 2번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 릴리프 벨브 조정이 불량하다 릴리프 벨브 조정이 결국 유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유압이 떨어질 경우 아 여기서 굴삭 작업 시 작업 능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조금 대입해 볼 수가 있겠구나 만일에 굴삭 작업 시라는 내용이 없고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맞는 것을 했을 때는 1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굴삭 작업 시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됐기 때문에 2번 릴리프 조정 불량이 연관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대충 읽으시면 어 내가 아는 거야 하고 바로 풀어보시면은 틀릴 수도 있는 함정 있는 문제였죠 자 11번 무한 궤도식 건설기기에서 리코일 스프링의 주된 역할로 올바른 것은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주행 중 트랙 전면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한다 충격을 완화한다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완충 작용을 해준 느낌이 드시죠 여기서 우리 리코일 스프링 완충 장치 중에서 종류가 하나 있다 라고만 알고 계셔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무한 궤도식 굴삭기에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자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먼저 스프로키 마모 방지 자 요거 트랙 장력 조절하는 이유가 맞고요 자 2번 스윙 모터의 과부하 방지 자 요거 트랙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스윙 모터는 상부 구조체와 하부 구조체를 연결시켜주는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트랙 장력이다 우리 신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스윙 모터 과부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 자 사실 여기서 지금 거의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 자 정리해 볼게요 첫번째 최고 압력을 제한한다 자 그리고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라고 봤을 때 힌트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요게 릴리프 밸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일반적인 유압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유압실린더 종류는 3개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단동실린더 복동실린더 그리고 양로드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단동실린더이긴 한데 응? 레이디얼형은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통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단동실린더는 피스토형 램형이 있고요 복동실린더가 있고 또 양로드형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행정 순서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요거 그대로 외워주셔야 되죠 정답은 4번 흡압동배 흡압동배 흡입 압축 동력 배기 마지막 배기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흡입을 해야 당연히 압축을 할 수 있고 그 압축된 힘으로 동력을 사용되겠죠 그 동력이 결국 배기로 마무리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일반적으로 유압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교환해야 되는 것은 즉 여기서 소모품이 뭐냐 일회성 일회용 소모품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답 보시면은 아 1번입니다 자 실 실이라는 게 막아주는 거죠 오일실 오일의 누수를 막아주는 실 종류의 하나가 샤프트실인데 요거는 우리 점검 수리할 때마다 항상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번 했다 그러면 얘는 헌거 못쓰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오일실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뭐 오형 오형실을 가장 많이 쓰인다 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7번 건설기계 사용하는 작동류의 정상 온도 범위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조건 외워겠죠 정답은 2번 40도에서 60도 사이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작동류의 온도 상승 시 유압계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잘 외워 두셔야겠죠 1번부터 볼게요 열하를 촉진한다 자 온도 상승했다 열하 촉진 되고요 2번 점도 저에 의해 노유되기 쉽다 자 요거 또 맞는 말입니다 3번 유압 펌프의 효율은 좋아진다 자 요거 정답이겠죠 1번 열하를 촉진한다 안 좋은 내용 2번 점도 저에 의해 노유되기 쉽다 안 좋은 내용 3번 효율이 좋아진다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3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1번 2번이 틀린 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정답은 한 개죠 이런 식으로 유출해서 푸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다 외워 주신 게 좋겠죠 자 그리고 4번까지 볼게요 작동류 온도 상승 시 유압계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온도 변화에 의해 유압계가 열 변형되기 쉽다 자 1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유압장치의 일상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탱크 내부 점검 자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근데 1번이나 2번에 3번은 우리가 목측 눈으로 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점검은 자주 하고 쉽게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탱크 내부 점검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 자 그거 유출을 해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작업 중에 유압펌프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일을 저압으로 탱크에 귀환시키는 회로는 자 즉 핵심은 이거죠 핵심의 탱크에 귀환시키는 회로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국 자 여기서 정답은 4번 얼로드 밸브가 되겠다 얼로드 밸브가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제 문제 다 봤고요 다음에 20제 문제 추가 더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굴삭기 핵심 예제 기출 복원 2점 자 2번 트랙 장치의 구성품 중 트랙 슈와 슈를 연결하는 부품은 자 요거는 뭐 단순히 외워 주셔야겠네요 자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여기 트랙이라는 힌트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기 중에 트랙이라는 단어가 있나 라고 먼저 제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두 개 이상의 분기 회로에서 작동 순서를 제하는 밸브 자 두 개 이상의 분기 회로다 요거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시퀀스 밸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거기니까 아 시험 문제 두 개 이상의 분기 회로 나왔다 그럼 바로 시퀀스 밸브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다음 중 베이퍼록 발생 원인으로 가장 먼 것은 자 베이퍼록에 대한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정답 보시면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라이닝과 드럼 간극이 과대했을 때 일단 발생 원인이 될 거고요 긴 내리막기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드럼이 과열됐을 때 드럼이 과열됐을 때 베이퍼록이 생긴다 자 요게 핵심이죠 자 3번 근데 보시면은 자 오일의 변질에 의한 비등끝점 저하 자 방금 2번에서 드럼 과열돼서 생겼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유추해서 풀어보실 수도 있고요 자 4번 드럼이 편 만모됨 자 드럼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건설기계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이 악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일단 릴리프 밸브 하시면은 유압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 자 릴리프 밸브에 악화됐을 때 현상도 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채터링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이 약화됐다 채터링 현상이 일어난다 바로 연결해서 그냥 묶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6번 시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3가지 있죠 3가지 첫 번째 무부화 시험 두 번째 회전 입력 시험 세 번째 저항 시험을 한다 이 시동 전동기 시험 항목은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중부화 시험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자 7번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유형을 작동 탱크로 리턴 시킨다 리턴 시킨다라는 지금 말이 나와 있어요 설정 압력에 도달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힌트입니다 요거는 바로 언로드 밸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무부화 밸브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몇 개만 좀 볼게요 자 시퀀스 회로라고 하면 일단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라는 말이 나올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분기 회로다 하면은 바로 시퀀스 회로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쿠믈레이션 회로 시험에 자주 정답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추가기죠 어쿠믈레이션이 추가기의 동력 절약 압력 유지 맥동 발생 방지 등등 요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블리드 오프 회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 블리드 오프 회로는 일단은 제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8번 굴삭기의 스윙 선의 동작이죠 스윙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아닌 것은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답 4번 터닝 조인트 분량 터닝 조인트랑 크게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영향이 있냐 컨트롤 벨브 스프리 불량하거나 릴리프 벨브 설정에 압력이 부족하거나 말 그대로 스윙 모터 내부가 손상됐을 때 스윙 동작이 잘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유압실린더의 피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링은 자 여기서 바로 오일 씰 종류 중에 하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오링 오링을 제일 많이 쓴다 자 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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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10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서울특별시장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은 시장이 해준다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외운 거는 어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아니었었던 건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서울특별시장 아 이거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보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11번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자 이거 무조건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피스톤 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피스톤 링의 마모로 인해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라고 해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그래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12번 납산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자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해주는 것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잘 외워주세요 자 용량을 결정하는 정답은 2번 극판의 크기와 극판의 수 그리고 황산의 양이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해준다 뭐라고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이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해준다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무한 궤도식 구울석기가 주행 중에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력에 문제가 있거나 일단은 도로, 노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자 급 커브를 돌았어요 자 이것도 우리 도로에 힘이 가해지는 거죠 커브를 돌면서 트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트랙에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원인이 될 거고요 자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마모 자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중심이 맞지 않을 때 아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이 문제가 생겼을 때 트랙이 벗겨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자 4번 볼게요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 자 물론 너무 팽팽해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트랙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력이 이완돼서 너무 느슨할 때 벗겨지기가 더 쉽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4번 문제 이 4번 보기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지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프벨브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오른 것을 선택하는 거네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꾼다 자 이 스프벨브라는 것 자체가 유압 컨트롤 벨브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압 컨트롤 벨브는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주는 친구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죠 자 15번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벨브는 뭐다? 자 요거는 그냥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체크벨브 체크벨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는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체크벨브의 핵심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16번 자 교통사고 시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일단은 차를 세워야겠죠 즉시 정차를 하고요 먼저 사상자를 구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상자를 어느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갓길로 빼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상자를 구한 뒤에 신고를 한다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알아보신다 라는 느낌이 뭐냐면은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고는 마지막에 한다 마지막 조치사항의 신고다 라는 걸 요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세미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렌즈와 반성이 일체로 되어 있어요 자 세미실드빔 전조등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전조등이 깨졌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한 번에 갈아야 되는 게 세미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 할로겐 램프라고도 한다 자 맞죠 3번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다 자 요게 틀린 내용이네요 자 요거는 실드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실드빔 내용은 전조등이 깨지거나 가운데 있는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 하나만 끊어져도 요 전조등 전체를 갈아줘야 되는 게 실드빔이에요 그래서 세미실드빔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반사경 렌즈와 반사경 정도만 일체로 되어 있어서 어 만일에 필라멘트 깨졌다 그럼 전구만 갈아주거나 뭐 다른 게 뭐 앞에 유리판이 깨졌다 그런 것들은 유리판만 갈아주거나 요렇게 해도 되는데 실드빔은 전체 다 갈아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그래서 세미실드빔 전조등은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실드빔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굴삭기의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먼저 앞바퀴 정렬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은 차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1번 방향 안정성을 준다 그리고 타이어 마무리를 최소로 줄여준다 그리고 3번 브레이크 수명을 길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3번이네요 앞바퀴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방향의 안정성과 타이어의 영향을 더 적게 주고 더 우리가 조향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브레이크의 수명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입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앞바퀴 정렬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수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19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실입니다 일단은 이 실이라는 게 밀봉작용 오일이 새지 않게 해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일단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번 굴삭기 운전 시 작업 안전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굴삭하면서 주행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안전한 작업 변경을 초과해서 하중을 이송시킨다 말이 뭔가 어색합니다 안전한 작업 변경을 초과하면 일단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중을 이동시킨다?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작업을 중지할 때는 파낸 모서리부터 장비를 이동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스윙하면서 버킷으로 암석을 부딪혀 파쇄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거 건축 현장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한다고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굴삭기 핵심 예제 중에서도 또 중요한 친구 총 40제를 잘 뽑아서 봤고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100%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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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